마약에 취해 숙박업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로 집기류를 부수는 등의 난동을 부린 혐의로 23살 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마약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23개를 현장에서 발견하고 박 씨에게서 마약 검사 양성 반응을 확인했으며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